안녕하세요 엠뷰입니다 오늘 제가 처음으로 한번 시도를 해보려는 영상이에요 바로 발렌시아가 클러치백 언박싱 영상입니다 언박싱을 하기 앞서 제가 한번 상태를 체크해보냐고 이거를 한번 뜯어보고 한번 제품을 보고 다시 그냥 영수증이나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 있죠 이건 다시 한번 다른 상태인데 넣어놨어요 상품에 이상이 없기 때문에 언박싱 같지만 언박싱이 아닌 발렌시아가 클러치백 영상입니다 2번 신상이에요 신상 이렇게 되어 있고요 포장은 원래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제 오픈해 보겠습니다 이 종이를 이렇게 발렌시아가 자 잠시만요 짜라잔 이렇게 오픈하면 이렇습니다 발렌시아가 이 스트랩은 탈취하기 가능한 것 같아요 이거 빠져요 이게 빠지는 거면 그리고 이렇게 진짜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제 제가 안을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지퍼를 오픈하면 이렇게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자 한 손으로 촬영하냐고 자 내부는 이렇습니다 여기 이렇게 하나 원래 여기에 이게 들어 있었어요 이 부분에 자 그리고 이번에는 여기에 발렌시아가라고 적혀 있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자 뒷면은 없습니다 로고가 뒷면 로고가 없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크기가 상당히 충분히 넉넉하고 고야들을 사시려다가 혹시 가격이 조금 고민이시다 싶은 분들께는 발렌시아가 이거 크기 대체로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발렌시아가 클러치백 신상 영상 리뷰였습니다 안녕